아 먼저 곤수환 나올 때 이길 수 있잖아요 곤수환 이길 수 있는 거 알아요 곤수환 이기면 되죠 곤수환 모르는 거잖아 곤수환 세게 일어났는데 곤수환 코치님 보시기에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가면 갈 수 있다고 아냐 여태 네 손 봤어 못 띈다고 커피 압수 두 번째 출전 각오가 어떠신가요? 일단은 한 번이라도 이기자 저번에는 점수를 저는 잘 못 세가지고 솔직히 이겼을지도 몰라요 다 태린이어가지고 이겼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점수를 좀 잘 세서 잘 치기도 하고 좋은 점점을 하고 있어요 메이머리 시작 메이머리 시작 stage 1 아 비가 와 낯가림이 심하신 분이신데요 아하하하하 네 여기 흰색 모자를 쓰신 분이 주말에 제가 레슨을 받고 있는 저희 담당 코치님이십니다. 네, 지금 굉장히 바빠 보이십니다. 코치님. 저희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?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. 아, 개발에 땀나듯이. 네, 모토 달겠습니다. 수줍은 인터뷰였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,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비가 너무 많이 와. 아, 열태. 다들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. 이거 어제 열심히 담았어요. 저 잘하죠? 저 재능을 찾았어요. 오늘 좀 쩐쩐한 걸로. 제가 엘보를 방지해주는... 이건 뭐였지? 이건 뭐였지? 방지해주는 그런 거예요. 인터넷에서 좀 가시면 나올 거예요. 저는 테린이라서. 잘 기억이 안 나요. 이거, 이게 이름 뭐였죠? 이거? 이거? 이거 뭐? 덴푸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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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왜요? 누구예요? 모르겠습니다. 엄청 열심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이의 강아지 고기를 잘 안겨서 사이의 시장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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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던졌어 이게 진정한 질체죠 몇 개를 닿았어요? 예? 몇 개를 닿았어요? 예? ㅋㅋㅋㅋㅋ 무슨 일인지 말이야 손 떼고 사귀어 옛날에 오전화를 못해요 아 여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 자매분들끼리 나오시고 오늘 티키타카 초대해야 돼요 예? 먼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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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! 이제! 꼬치님 보시기에 이게 쉽다고 아니야 여쭤 니 손 봤어 못 띠다고 헤어스터 뛰는 걸 안 빼고 태워 또 너무 좋아 천사주를 너무 세게 내면 천사주로 넣어 오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거는 다르셨다 어렵다 맞춘 좀 쳐주세요 사이다 보죠 이것은 다치고 이것은 애키니스 대개인데요 요거치니 와이프네 아아 와 여자분 오 아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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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한번 마주세요! 여기다 한번 마주세요! 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마워요! 고맙습니다! 제가 같이 오세요 이렇게요! 이렇게요 부작usp luego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